그래서 2세기, 1세기 정도. 그러면 거의 시기적으로 500년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인다 장로의 스승인 그 아라한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삽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그래서 그랬던지 아니면 예언이 있어서 그랬던지 간에 500년 전후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흔들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대승경전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금강경의 후 500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소승 양쪽에서 500년 전후에서 불교의 정법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0년 지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게 돼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말은 결국은 아라하니. 아라하니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매를 딱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삼매도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20년 동안에는 그냥 발에 걸리는 사람들이 삼매 수행자들. 그래서 어디에서 배웠어요? 육파철학이나 힌도에서 수정주의, 선정을 다 닦은 사람들이 뭔가 한 수 앞을 더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그렇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양면해탈이라고 하는, 멸진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500년 이후에는 멸진정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삼매를 깊이 공부한 사람이 점점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불교 속에서 이 삼명육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겠어요? 적어졌겠어요?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삼명육통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후기 불교에서 보면 진리를 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라딱샤, 직접 경험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누마나, 추론지가 있고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것으로 하면 삼명육통을 갖게 되면 인과를 아는 것이 프라딱샤, 경험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삼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누마나, 추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법을 이해하는 것이 사유와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특히 인과에 대한 것은 추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삼명육통을 통해서 직접질을 통해서 인과를 알게 되죠. 여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무엇이 원인이 돼서 경험이 됐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주었다. 이게 인과의 전체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삼명육통을 통해서는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그것이 삼명육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이제 일단 가로를 쳐버리고 나면 대념 처경에서 얘기하는 법안과 그 다음에 여기 삼명과경에서 말하는 법안이 거의 일치성을 갖게 된다. 어디에서 일치성을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아샤바카야, 아사바카야 나라면서 누진지에서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누진지를 가지게 되면 처음에 알게 되는 것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야맛 주칸이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띠 야따부탄빠자나 띠 그 전에 이람 주칸띠 야따부탄빠자나 띠 그래서 고와 고의 소멸과 고의 원인과 고를 소멸하는 방법을 아는 사성제를 아는 그런 법의 눈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다음에? 삼명욕통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사선에서 사선에서 우페카 파리수띠 사티마 파리수띠 이 마음이 고라큐로부터 평정을 얻고 사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티가 청정해진 사티가 있을 때 그때 그것으로 마음의 눈을 돌려서 법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 고와 그 다음에 멸 그 다음에 집과 도를 알게 된다겠죠. 어제 저녁에 구사론을 공부할 때 우리는 자상과 공상을 신수신법 혹은 오온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 그러면 견도에 들어가는데 그 견도가 견사성도죠. 견사성제 도죠. 그래서 사성제를 몇 가지 행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16가지 행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16가지 행상 중에서 고는 뭐를 본다고 했죠. 무상, 고, 공, 무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은 뭐를 본다고 했어요. 인, 집, 생, 연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멸은 뭐를 본다고 했어요. 멸, 정, 묘, 리 그 다음에 도는 뭐를 본다고 했어요. 도, 여, 행, 출 16가지 행상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것을 여기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아이암 두카니로다 아이암 이담 두칸띠 야따부탐 빠자나 띠 아이암 두카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띠 야따부탐 빠자나 띠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왜 여기 저는 두 개밖에 안 보이네 지워졌나 보다 그렇게 해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깨뚫어서 본다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메 아사바띠 이것이 본네다 라는 것을 야따부탐 있는 그대로 빠자나 띠 알게 되고 야 아이암 아사바 사무다야 이것이 본네의 일어남이다 야따부탐 빠자나 띠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아이암 아사바 니로다 띠 이것이 본네의 소멸이다 야따부탐 빠자나 띠 자 여기에서 아사바의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구사론에서는 어디를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벌렸죠? 어제 공부한 것을 보면 아사바를 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유루와 무루라고 하는 그런 쪽을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것을 그 이제 아비담바 쪽에서는 어디 한쪽에다가 꽂혀가지고 더 상세하게 풀어내는데 이 구사론 쪽은 아사바 쪽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냈다고 보면 돼요. 다 경전에 있는 것을 잡아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이암 아사바 바바사바 그 다음에 아비짜사바 그래서 까마는 욕의 그 본네와 그 다음에 바바사바 유에 대한 그런 본네와 그 다음에 아비짜사바 무명의 그 본네가 마음에서 비무짜띠 자유로워졌다. 마음이 해탈됐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무엇에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대비하냐면은 우리가 두카사무다야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두카사무다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딴하가 있어요. 세 가지 단하가 첫 번째가 까마단하 두 번째가 바바단하 세 번째가 비바바단하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아사바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까마 아사바 바바 아사바 그 다음에 비바바 아사나는 그 비바바가 아비짜 무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고의 원인인 집 세 가지의 그 아래가 바로 여기에서 소멸되고 그래서 비무다스밈 비무담 이띠냐남 호흡디 해탈하고 그 다음에 해탈한 것에 대해서 냐 나 지혜가 있고 키나 자띠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디스트락트 그것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무싯담 브라마짜리암 브라마짜리야 청정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었고 까땀 까라니암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너 아빠람 이따타 여띠 다음 다음에는 이따타 이쪽에 이쪽 세계에 볼 일이 없다 이따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빠빠이 다시는 감옥에 갈 일이 없다 라고 이쪽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빠져나 띠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욕심 어떤 원력을 가지고 있느냐 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막도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도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좀 헤쳐서라도 내가 오용락을 즐기고 있다 즐기고 싶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우리는 유도해야 되냐면 오용락을 즐기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남을 헤치지 말아라 남을 헤치게 되면 그 과보가 들어와서 네가 더욱 더한 미저리에 빠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옥하게 축생해서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 택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은 제일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팔정도 가운데서 뭐를 닦아야 돼요 정견인데 정견이 세속의 정견이 있고 출세간의 정견이 있어요 세속의 정견은 뭐죠 불법중 삼보와 인과에 대한 믿음이요 그것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이 삼선도에 가는 사람이 더 이상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는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자기가 삼선도에서 해놔서 인간세계의 유복함과 천상의 유복함을 많이 겪어봤어요 많이 겪어봤는데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인간과 천상세계에서 유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게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항상 1등을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대학교도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인류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잘 받고 부모님에게 따벅따벅 10%씩 그렇게 하고 명절때마다 와서 돌봐주고 이것이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 제가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대답 좀 해봐요 행복이죠 그런데 이 행복이 고통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원인이 되죠 어떻게 해서 고통의 원인이 되냐면 이 아무리 좋은 상황도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해 만약에 이 애가 사고가 났어 만약에 이 애가 병이 들었어 만약에 이 애가 먼저 죽었어 그러면 그런 부모를 내가 한번 봤는데 미쳐버리더라고 그런데 차라리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인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는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효자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 무상의 괴로움은 이건 누가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복을 충분히 지은 사람 그다음에 선행을 충분히 해서 그다음에 선행의 과부를 느꼈지만은 그러나 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즐거움도 한계가 있고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장을 닦는 수행을 하고 선정에 닦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출세관에 저기를 하게 돼요 이런 심리상태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출가에 염리심이 있다고 해요 염리심이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다른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20년 전에 사람 부처님 성도 후 20년 전에 사람들은 염리심이 이슈 출가했을까요 아니했을까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성도 후 20년 안에 출가한 사람들은 이 염리심을 충분히 느낀 사람들이 출가를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염리심을 충족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출가하는 그런 저기가 많지 않을까요 염리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냐면 먼저 복 짓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복을 지어서 먼저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염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수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수행을 무상을 철저히 느낀 사람은 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상을 철저히 느끼지 않은 사람은 이걸 수행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수행을 해야만 해요 이 수행을 해서 그다음에 복을 짓고 나서 복이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자기의 심장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염리심이 생기고 진정으로 수행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에서 후대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염리심으로 해서 지금 이 생에서 해탈하는 이따다 하여 여기에는 너뿌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지 라고 그렇게 수행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나눠지고 아직 염리심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짓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선행을 닦아가지고 무상한 것을 느끼는 수행을 가르치게 돼요 자 이것이 어떤 수행일까요 이 두 번째 수행이 두 번째 수행이 대승의 수행이에요 이 대승의 수행이 나오는 것이 잘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 원래는 원래는 염리심을 가지고 이번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그런 수행을 해야만 돼야 맞아요 맞는데 기원 후 2세기가 되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을 위한 교육이에요 막 천명 중에 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인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출가를 보니까 염리심이 아주 철저하지가 않고 아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박해 그러면 이 제자들을 두고서 누가 미륵존자가 가만히 서다 보니까 염리심만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적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그렇게 새롭게 개편된 교육방법을 시설한 것이 바로 무슨 수행이다 보살행의 수행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갈래가 있어서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목표가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서 과연 디자이어블 한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양심적으로 물어봐도 되죠 내가 지금 아라한이 될 준비가 됐는가 이걸 다 떨쳐버릴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본인은 아라한이 될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제자들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아도 예전의 수행을 그대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노승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그렇게 개편해서 맞춤 교육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무착대사와 미륙대사 이런 분들은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중간학파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초기 물교의 수행방법이 어떻게 중간학파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점보다는 공통성에 수행하는 체계가 같은지 다른지 그런 초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많거나 잡념이 많은 사람이 삿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근심도 없고 잡념이 없는 사람이 삿대하는 것하고 농도가 같을까요 틀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키우가 사라진 사람이 삿대하는 것하고 고라키우가 남아있는 사람이 삿대하는 것하고 정밀함이 다르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